네, 여러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언제나 저희 티아라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한 성탄절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티아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The tidings we bring To you and your kid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Now bring us some figgy pudding And bring it out here 저희 멤버들끼리 언니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렇게 자선물 다자회를 열게 됐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 선배님들은 많이 해주셨었는데 저희가 한 거는 처음이라 지금 너무 행복해요. 여기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하고 있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다운됐대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한 선관절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샌드페블즈 선배님의 나우투케를 샘플링해서 지금 티아라의 나우투케를 활동을 중인데요. 많은 사랑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앞으로도 티아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파이팅!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준데 가족들과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시고 뜻깊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런 기쁜 한 해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향초! 저희가 만든 향초! 하하하하하하 지금... 보세요. 완판이에요. 저 완판녀예요. 아까 진작에 완판됐어요. 티아라 데뷔 이후로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본 적이 없는데 항상 멤버들과 함께 했거든요.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번에도 연말 수상 때문에 저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또 멤버들과 보낼 것 같아요. 장갑! 스파 디톡스 클렌저!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은 꼭 가족들과 함께 알았지? 네, 네, 네. 오늘은 언니와 함께 내일은 꼭 가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티아라 혜민이 엑스라. 하하하 언니 투피스! 아 이게 내가 투피스 너무 좋구나. 이기몽이네. 정서우 때 예쁜 티. 이기몽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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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아입시다. 재밌어요. 기쁜데요. 상해요!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저희가 뭐 샀던 물품도 있고 저희가 새롭게 내놓은 물품도 있고 또 저희가 드라마나 광고 촬영하려고 썼던 물건들도 있는데 목구를 너무 좋게 생각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와서 저 걱정을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팬 여러분들도 오시고 여기 동네 주민분들도 옆으로 오셔서 보내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언론 다 팔려서 좋은 일을 빨리 쓰였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지 안 풍경하세요? 네, 되게 즐거워요. 네, 여러분 오늘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븐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언제나 저희 티아라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새해 도봉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 너무 행복한 성탄절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도 티아라 많이 사랑해주셔서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